올라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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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운다. 배 타러 가자. 배 타러 갑시다. 가자, 제인아 가자. 타는 거야. 애기도 배 타는 거 좋아하잖아요. 그렇죠. 타는 거야. 꽉꽉! 여기도 꽉꽉 있어? 응. 안녕. 안녕. 제인이도 앉아. 아이 귀여워. 좋은 거 보다. 10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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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살. 오빠 입고 싶은 거야. 남자 아이들은 꼭 저러더라. 아이 뿐이에요.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. 아빠 하나 둘 해? 이렇게. 이렇게. 그렇게 돌았어, 아빠가?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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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. 어머나. 저거를. 똑같이 따라하네. 너무 닮았고. 너무 잘 따라해. 어머어머. 우와. 어머나. 우와, 최고. 아, 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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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거야? 어머나, 어머나. 잘하네. 어머나. 굉장히 적극적인데요, 시아. 닦았어. 설마. 안 돼. 뭐야. 안 돼. 귀여워, 어떡해. 귀여워, 어떡해. 잘 울겠구나. 너네 둘이 뭔가 되게 잘 만나봐. 두 친구가 친해지는 사이, 어느새 배는 목적지 무의도에 도착했는데요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그리고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